어 근데 니 목소리는 존나 안들린다 게임 소리 너무 크게 켰나봐 니 목소리 어 쓸데없이 들리긴 하는거지 알게뭐야 자 어디보자 여기가 그래 어제 그 튜튜어리얼에서 한 20번 정도 죽고나서 겨우 깬 그곳이야 야 존나 어렵다고 너도 못가진 자리 해봐 소리 들리나 잠깐만 내 방송에서 내 목소리 들리나 확인 좀 해볼게 잠깐만 내 방송에서 내 목소리 들리나 감이 들려올게 어 잘 들리는거 같다 응 이제 가면 될거 같애 지금부터 진짜다 있으라 이게 패드 잡을때 조금 어려운게 메뉴 어떻게 그러지 아 옵션이구나 장비 인벤토리 나선건 못끼나? 못끼나 보네 야 이거 조금 어려운게 그거야 패드는 항상 어려운게 왼쪽 L키 랑 R키 있잖아 PSP같은 경우에는 그냥 R1키 이거 하나만 있었는데 패드부터는 L2, R2키까지 있어가지고 되게 잡기가 불안정해 너무 불안정해 그래 네모가 S2병 어 개셋 괜찮아 아직 죽지 않았어 아 씨발 뭐야 저거 아니 이게 뒤에서 원뎀 딜하고 앞에서 전사가 막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뚫어야 돼 저걸 아 맞아 어제 오늘 오늘 여기 깨고 나서 그거 들었어 요 앞에 화방녀가 있다고 들었거든 왜 너도 죽었니? 아 이거 소리가 너무 커서 잘 안된다 뭐라고? 아 야 서정아 그 영상에서 내 소리는 어느정도 들려? 크게 들려 게임 소리에 비해서? 어 아 그래? 내가 직접 체크해야 되나? 어 야 이거 컴퓨터로 가야되지 않아? 어 뭐야 야 뭔가 튕겼어 아 안나오는데 갑자기? 야 너 시어플레이 눌렸냐 혹시? 아 왜이러지? 아 아 여긴 아 예 아 아 모르겠네 설정에 가면 있는거야? 파티로 가야돼? 파티 설정에서 뭐 올리는거 없나 오디오 믹스 조정 아 이게 파티 음성이랑 이게 잠깐 이게 조절이 있는데? 뭐? 응? 아 오디오 믹스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파티 이외의 음성이랑 파티 음성 이거 레벨 조절하는게 있었어 이정도면 된거 같애 아 이 아 됐다 아니 엑스랑 엑스랑 동그라미야 헷갈려 됐어 대충 설정이 끝난거 같다 이제 시작해볼까 자 오늘도 한번 죽으러 가볼까 왜? 뭐 얻었어? 기술을 어떻게 쓰는거야? 아 여기에서 무슨 기술이라는게 있는데 그 워크라이라던가 아니면 뭐 돌격이라던가 자세라던가 뭐 이런게 있더래 어떻게 하는거야? 어 L2? 그럼 왼손 내 무게? 클럽 나 알몸인데? 아 알몸 그니까 쓰고싶은 무기를 오른손에 들고 L2를 누르라고? 야 그러면 방패깨기가 나가는데? 아 이게 양손으로 누르고 나서 해야되는구나 양손 무기로 하고 나서 해야되는거지 이거 아 뭐야 야 또 튕겼는데? 이 모니터가 출력이 안됐어 이 모니터가 출력이 안됐어 아니 이번에도 막 꺼졌다 켜졌다 그러면 진짜 나 진짜 파티였어? 아 말이 제대로 안나와 화가 나서 어 하여간 어플리케이션 종료했다가 다시 켰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될거야 아 나 아까 한번 죽어가지고 레이피어도 있겠지 아 내 소울 어딨지? 내 소울부터 되찾아야되는데 나 소울 4000이나 모았더라 아냐 600 200씩 모았는데 보스 잡으니까 지금 갑자기 2000으로 됐어 여기에 잡몹이 올거야 어찌됐건 어 그냥 다크솔 문제였었던거 같네 다크솔 어 잘 돼 어 뭐야 그 스켈레톤 도그 있었는데 스켈레톤 도그가 땅에 절벽에 떨어졌어 잠불 뭐야 잠불 듣고 있어 아주 잘 듣고 있어 오오 어쨌건 멀티클레이하는데 필요한거다 라고만 알면 되지 튜토리얼 탭 좋아스 이곳의 승자는 나다 튜토리얼에서 튜토리얼에서 4천 소울 여긴 어디지 영상 잠깐만 영상 제대로 녹화되어 그 음성 녹음되고 있는 거겠지 잠깐만 확인 좀 해볼게 아 음성 넣어라 어 잘 나오네 이제 그럼 가볼까 어 야 잠깐 앞에 뭐가 있어 아 뭐야 적이 아니라 말을 거는 mpc였어 음 때렸는데 적인 줄 알았어 정말이지 웃기 짝이 없어 스토리를 뭔 소린진 잘 모르겠는데 다크 소울 3에서는 다크 소울 3에서는 2나 1같이 불을 계승한 애들이 되게 많은가 보네 어 주추이 화똑불 어 어 지금 다크 소울 주인공 3가 아하 뭐가 알몸인데 야 얘 잔누 화방녀 있는데 얘 잔누처럼 생기지 않았냐 어 얘 화방녀 어 어 야 뭘 번째 찍을까 생명력이랑 집중력이랑 지구력이랑 그리 기량을 찍자 여기도 무명에 무명 업그레이드 있냐 무명 있냐 무명 여기에도 어 그 뭐지 무명 속성 모든 속성 중에서 모든 스탯 중에서 가장 낮은 스탯을 스탯으로 이제 보정하는 거야 데미지를 없어 없다고 그나저나 여기는 지금 방송에 온 거 너냐 아 나 안가보다 나 내가 이 방송에 와서 나 혼자 보고 있어 무기 내구도도 있고 나 이제 단검으로 슬슬 갈아타고 싶은데 그래 여기 대장장이 있다고 들었거든 야 야 나 다크 소울2에서도 야 다크 소울2에서도 그 이걸로 했다고 못 가진 자 아니 아날로그 스틱이 아날로그 스틱이 자꾸 미끄러져가지고 자꾸 방향 자 자꾸 걷게 된다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돼 아 어 어 그릇 있어 나선의 검을 꽂아넣는다 아 아 아 화툭불이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오 겁나 센데 전송 뭐지 아 전송 이런 거군 마법 기억 보관함의 수납 뼛조각이 집힌다 뼛조각이 없습니다 어쨌건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겠군 다크 소울3에서 다크 소울3에 와서 되게 놀라운 점 중 하나는 그거야 방패 쓰면서 달릴 수 있어 여기서 캉캉거리는 소리였는데 어디서 들리는 건지 잘 모르겠어 어 캉 캉 그니까 그 망치 들리는 소리 아 여기 있다 어 얘 개잖아 안드레이네 아 근데 성모가 똑같은데 다크 소울2에 나오는 그 개랑 무기 무기 만들어준다는데 변질 강화에 무명 강화가 없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 나 부러진 집검 있어 ST병의 사용 횟수를 분비하세요 어차피 만화 안쓰니까 어 옵션 들어가면은 무기가 있고 인벤토리에서 무기를 고른다 무기 장비 어떻게 바꾸지 장비야 여기 있군 나는 부러진 집검으로 하겠지 그리고 방패는 꼬맹이들이나 쓰는 거야 방패는 방패는 애나 쓰는 거라고 대장장이 만났는데 다음은 어디 가야 되지 과터풀 여기 뭐 올라가는 곳이 있는데 뭐야 이거 세계집 문제를 읽는다 마지막 혈통 로드릭의 상황 밴드릭인가 아 여기 뒤에 또 길이 있네 여기로 가는 건가 보다 파터풀 아 맞아 애들이나 불러봐야지 기다려봐 아니 아니 여기 말고 방송 오라고 됐다 애들한테 애들한테 보냈어 여기 방송 주소를 근데 화뚝불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그 다음에 전속 누르면 돼 뭐야 로드릭의 높은 병 제이뷰소 아 높은 벽으로 가면 되는구나 맞지 뭐 어때 0.5배 아는 것보단 낫지 아 배고프다 아니 먹긴 해야 되는데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다크소울 3는 로댕이 좀 걸리네 뭐 2보다는 느리긴 한데 여기 뭔가 있어 오우 아 맞아 여기에 뭐 사무라이 있다는 있다고 들었거든 몰라 그 올라가는 길에 사무라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없어졌다고 들었어 그 화방역 올라가는 길에 몰라 오늘 회사원 같은 옆팀 분한테도 들었는데 어쨌건 잠깐만 나 장비 가진 거 진짜 없나? 치부 가리기가 있어 다 빼면 어떻게 되냐? 야 치부 가리기 빼니까 치부 가리기 빼니까 이제 좀 바지 같은 바지가 생겼어 잠깐만 너 치부 가리기 쓰고 있어? 어허허허허허헣 미친 치부 가리기 중량이 낮을수록 야 잠깐만 애들이 뭐야 잠깐 누가 나 공격하는데 아 마이크가 있으면 마이크를 잇는다 마우스로 찾았으면 좀 더 편할텐데 아 여기 있군 뭐야 이거 됐다 어어 귀 아픔 어어 귀 아픔 잠깐만 회복할 때 때리는거는 나쁜 아이가 하는 짓이야 비겁한 짓이라고 어어 어어 아 잠깐만 애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좋아 좋아 여기서 죽은 사람도 있네 굴러 좋았어 뒤를 잡는다 어 뭐야 미신 아니 이게 아니 잠깐 쟤 또 어디서 어디서 갔던건데 아 진짜 일단 여기에 아 일단 여기에 있어 그래 여기 있네 아 개색 아 뭐야 이리와 이리와 마너 fucker 으아 사체를 조사한다 노멀 볼트 일단 내 아 내 내 소울 내 사천 소울 그래 사천 소울 얻었어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면 돼 화트폴로 S병을 두기나 소모했으니까 야 왜 화트폴 사용 못하는데 야 전투중일 때는 화트폴 사용 못하냐 야 동물형 몬스터한테는 뒤잡기 안되나 아 아 됐다 사체를 조사한다 없어 없어 그냥 빨리 방송을 보는데 혼잣말이 많대 혼잣말이 많은게 아니야 나 지금 파티로 대화하고 있다 있다고 잠깐만 너 뭔가 계속 아 그리고 있어 봐봐 야 이상해 네 목소리가 여기에 안 방송에 안 나와 잠깐만 잠깐 껐다가 다시 해야겠다 파티음성 공용이 쾌져 있는데 오후 아니야 공유하는 음성 설정 파티음성 공용이 쾌져 있는데 어 아 어디지 어느거지 아니 모르겠 잠깐만 일단 방송 종료하기 먼저 알 도 하